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아파트 가격들입니다. 6월 3일자 조선일보의 유병훈 기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 폭동과 관련해서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 자원에서 이런 기사 제목 하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판교 35억 5천만원, 의왕 15억원, 속초 17억원, 서울이 쌓아 보인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 가격들이 크게 조정될 때는 언제일까? 또 그런 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곡소리가 날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일부 수도권 단지는 15억원 이상까지 오르면서 오히려 한국 부동산 시장의 중심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방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쌓아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30억원 대 거래까지는 아니지만 서울 밖에서는 정부의 초고가 주택 기준가인 15억원을 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이례적인 현상에 대해서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의 주장은 이렇다.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정비사업이 막혀서 공급 부족이 누적된 서울만큼이나 비서울 지역도 심각한 수급 불균형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서울못지않게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도에 전국의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는 72만 6048건 그러나 그 이후 2018년 55만건, 2019년 48만건, 2020년 45만건으로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는 점을 수치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 부족에는 신구 공급 부족 뿐만 아니고 양도소득세 중가, 주택임대차 3법 등의 주택규제들이 기존 매물의 순환을 원천적으로 막아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고준석 교수는 앞으로도 비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고가들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정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니다. 현재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에는 정책실패, 정책실패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부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시중에는 덜어 있겠지만 즉은 세력이 갖고 있는 정부 주도의 관주도의 규제 중심의 그런 정책 마인드, 그런 정책관으로서는 거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엊그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한 것으로 화제를 모았던 홍익대학교 건축학부의 유현준 교수가 6월 3일 날 CBS 라디오의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 행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건축학을 한 사람은 아파트 가격 폭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경제학을 한 사람과 건축학을 한 사람은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문제인식에 도달해 있음을 바로 유현준 교수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현준 교수의 인터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아주 잘 나와 있고 왜 이처럼 문제가 꼬이고 말았는가에 대한 진단도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현준 홍대 건축학부 교수의 주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과 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과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이익을 추구하니까 정부는 야 너희들은 그렇게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안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정부 주도로 하려고 했던 것도 패착수였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학부의 유현준 교수의 주장을 보면 결국 시장과의 전쟁, 인간 본능과의 전쟁을 벌리는 사람들은 주로 좌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자주 합니다. 좌파 정책의 많은 그런 정책과 제도들은 인간 본능과 시장과 전쟁을 주로 벌리는 모습입니다. 인간 본능을 개조할 수가 없는데 개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바탕을 두고 정책과 제도를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할 때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시장과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 본능 개조와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 본능을 어떻게 개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욕구가 있고 특히 주택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계속해서 더 나은 그런 주택서비스를 원하는데 그것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는 서울 집값 폭등을 어떻게 보는가?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10년 동안 공급은 거의 없었고 수요는 밀렸던 것이 급증하니까 4배가량 집값이 오른 것입니다. 수급에 대한 몰상식과 몰이해가 지금과 같은 엄청난 그런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낮게 된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수급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해법에 대해서는 유현준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그런 인간의 이기심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끼리 기업끼리 싸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척 동자동 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정책을 썼으니까 10번 20번 30번 정도 정책을 내놓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유현준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시장과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굳이 나서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화분들끼리 싸우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진적 해법에 대해서는 유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대규모로 했다가는 한꺼번에 갑자기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줄이고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3000세대 단지 재건축도 하고 1000세대 재건축도 하고 500세대 재건축도 하고 30세대 재건축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규모를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재건축의 모든 단 주역이자 주인공은 민간이 맞도록 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경제의 기본 원리와 상식을 깔아뭉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하고 말았던 겁니다. 시장에 대한 확실한 정책 전환의 시그널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집값이의 하향 안정화를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문제는 정책의 실패고 신념의 실패고 생각의 실패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생각이, 집권 세력의 생각이 가난하면 다르게 한 삐딱하면 사람들은 가난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지도자의 생각이 부유하면, 지도자의 생각이 반듯하면, 집권 세력의 생각이 반듯하면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